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보통 보자기 언제 써보셨어요? 맨 끝에 앉은 사람 떡 애 입원했을 때 이불 복다리 싸울 때 유용하게 썼어요 계절 지난 옷 같은 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보자기는 아름다워야지 자꾸 쓰이게 되거든요 보자기의 활용은 실용적으로 아름답게 실용화할 것 그래서 제가 첫번째 케이스로 하는게 항상 티슈로 싸는 건데요 오늘 주제는 가을산이에요 얘를 그냥 티슈를 쓸데요 보자기 쐈으니까 얼마나 발랐지 이렇게 뜯으세요 가운데 피시고 십자 십자 자국이 나거든요 십자 자국 위에다 내 손을 보세요 이렇게 잡고 한일자로 갖다 얹으세요 한일자로 내 앞에 거를 접어요 접고 그리고 앞에 걸 먼저 덮었죠 손을 손을 이 모서리 이 모서리 티슈 모서리에 니은자로 갖다 대세요 그리고 얘를 여자들 거들 입은 것처럼 이렇게 땡겨 올려요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얘를 감아 세 번 정도 감아주세요 똑같이 니은자로 한 다음에 끌어 올리고 얘를 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끼기처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두 개 정도의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볼륨감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마 작은 볼륨감이겠죠 두 개 볼륨감을 줬어요 하나만 살짝 당겨서 보세요 저를 껴요 그러면 꽃과 꽃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뒤집어서 입술 입술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거를 두 개를 묶어 얘 되셨죠 그럼 핸드백이 됐어요 너무 쉽죠 이게 쇼파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이걸 잡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들었어요 한쪽 귀에 대고 누르고 있어 꼭 누르세요 이렇게 잡고 내 손을 보세요 이렇게 잡고 얘를 돌려서 위로 빼요 꼭 토끼 귀 모든 보자기의 귀는 토끼 귀처럼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이 백을 매도 좋고 외국 가면 더 멋져 팔에다 끼면 근사해요 팔에다 끔는 거 이렇게 해서 힘들고 한번 짓고 흥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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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